영등포구가 신길 6동 주민센터의 돌봄 SOS센터 현판식을 시작으로 새해 공공돌봄서비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구 돌봄 SOS센터는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만 65세 이상 모든 연령의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층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돌봄 SOS센터에 배치된 전담인력, 돌봄 매니저를 주축으로 대상자에게 보호와 가사, 간병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서비스 협력기관에 연계해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는 인구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이 안정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org gu io q 60세 От 나 마 치 write write ugh 감사합니다.